반갑습니다 열펑팀 머만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아이론펌을 하실거에요 럭셔리하게 그래서 일단 아쿠아프레틴 A로 향포를 하고 나와서 모발진단을 해보면 네 모발이 가느지만 강한 머리에요 발신성 모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C1에다가 C1은 저희 피카야 간꼽지펌즈에요 C1에다가 아쿠아프레틴 A 도포포를 넣어서 이렇게 잘 저어준 상태에서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터치로 제가 이렇게 원터치로 도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10분 연화 후에 10분 하고 다시 열 처리 10분 한 다음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2차 연화 들어갈게요 C1으로 해서 단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젤을 이렇게 살짝 걷어내시고요 다시 한번 신선한 펌젤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에요 그래야 연화가 건강하게 잘 됩니다 네 그냥 20분 30분은 그냥 방치하시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새로운 신선한 영역을 배포해서 연화를 좀 빨리 보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샴푸고 나서 와인드 넣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샴푸고 나서 깨끗이 해놓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수분 조절을 했어요 이거 쫙 쓰죠? 그러면 연화가 된 거에요 자 시카의 롱아이론 16mm 입니다 자 이 친구로 해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와인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 한번 해주시고요 뿌리 그대로 그러니까 속풍 아이롱으로 보여드릴게요 뿌리와 동시 살리면서 아이롱 들어가고 있는 거에요 자 여기서 롱아이론이니까 굉장히 편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원자님들이 아이롱펌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카의 롱아이론으로 하시면 쉽고 빠르게 우리가 하실 수가 있고 또 우리 샴푸만의 차별화된 아이롱펌이 있겠죠 자 끝이 다 들어갔죠 그러면 이렇게 수분 건조가 되면 이렇게 펼쳐주세요 열의 면적을 활용하여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렸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은요 이 부분보다 이 골덴 포인트 이 부분을 제가 볼륨을 더 주고 싶은 거에요 그래서 슬라이스를 조금 얇게 띄겠습니다 자 여기서 수분 한번 날려주시구요 뿌리 살렸죠? 이 상태에서 자 이 부분은 제가 약간 슬라이스를 작게 쪘어요 이렇게 해서 웨이브를 조금 강하게 만들어 주겠죠 이 피카의 롱아이론은 길어요 길다보니까 열의 면적이 어떻게 해요 넓으니까 열 전도율이 더 높겠죠 네 그래서 연화만 잘 보시면 그냥 스룩스룩스룩 이렇게 그냥 와인딩 하시면 와인딩이 다 돼요 자 벌써 다 됐거든요 자 위로 올렸다가 빼시면 공간 생기죠 그냥 계속 빌려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번째 판넬 또 시작해 볼게요 자 이 부분도 요 부분만 유독 다른 데면 괜찮은데 요기만 유독 얇으면서 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보통 때보다는 슬라이스를 조금만 얇게 뜨겠습니다 너무 얇게 뜨는 건 아니에요 자 잡으신 다음에 45도 각도에서 뿌리 한번 살려주시구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쭉 끝까지 해서 신분 조절 하시구요 아까 뿌리 살렸던 제자리 보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하고 딱 붙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와인딩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렸다가 빼시면 되요 자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렸다가 빼시면 되요 쉽죠 네 또 다음 판넬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쭉 이렇게 수분 조절 하시구요 자 티카이 롱 아이롱의 면적 열 면적을 활용해서 아이롱이 들어가는 거예요 길죠 기니까 슬라이스도 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발이 이 글러브 안으로 싹 들어가면 이때 5초를 세세요 그 다음에 공회전 하시면 어때요 아이롱에서 머리카락 위에 딱 떨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때까지 공회전 하신 다음에 올렸다가 빼시고 공간이 생겨요 모발이 이 끝으로 이렇게 싹 잡아 당기시면 됩니다 자 또 다음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슬라이스를 두껍게 뜨시구요 자 우리 줌마 스타일에 있어서 줌마드 우리 고객님 숯머리에 있어서 좀 럭셔리하게 하시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글러브 안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위로 올렸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수분 건조하시구요 네 자 굉장히 긴죠 저는 길게 합니다 자 여기서 수분 건조되구요 밑하고 아이롱을 딱 붙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뚫을 줄였다가 네 자 이렇게 해서 글러브 안으로 머리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네 정해져 자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판넬도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네 자 미들존인데 어때요? 슬라이스를 길게 이렇게 쭉 떠주시면 돼요 네 그냥 길게 네 빗보다도 더 크네요 머리 잡은게 자 이 상태에서 수분 날리시구요 계속해서 저는 그냥 16mm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?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여기는 와인딩이 다 끝난거에요 우측에 이제 우측하고 좌측만 하면 되는데 자 우리 고객님이 요렇게 넘어가시니까 여기보다는 이쪽 좌측을 먼저 하시는게 더 유리하겠죠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먼저 들어갈게요 자 앞에 웨이스라인부터 해서 네 길게 네 백파트까지 거의 다 오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우리 피카는 아이롱이 길다보니까 그냥 세 파트로만 나눠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16mm로 먼저 아이롱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건조하시고 자 여기서 건조가 되면 천천히 네 네 자 글로버 안으로 머리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점 이 상태에서 25점 참 쉽지 않아요? 네 자 나만의 샵마다 요즘에 샵마다 이렇게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심각하거든요 네 경기가 그래서 나만의 칼라 나만의 무기가 있다면 어 경기판 안해도 됩니다 자 자 잡으시고요 수분 건조 하셨죠? 이 상태에서 빛을 아이롱에다 딱 대세요 그 다음에 조금만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됐죠? 이 상태에서 자 끝 안으로 글러브 안으로 머리카락이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? 자 이 상태에서 샤르르르르르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세 번째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길게 잡으신 다음에 네 자 16mm 기니까 되게 편해요 네 금방해요 와인딩 우리 중간 스타일에 있어서 한 시간씩 한 시간 반씩 와인딩 하면 어떻게 돼요? 환원제가 다 날라가 버려가지고 웨이브가 안 걸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환원제가 있는 동안에 네 10분에서 15분 안에 와인딩은 끝나야 됩니다 자 어 벌써 자칫 다 끝났어요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이에요 우측에 자 여기 백파트부터 해서 앞쪽으로 헤이스라인까지 그냥 길게 이렇게 길게 뜨시면 돼요 자 빗질 잘하시고요 자 여기 굉장히 길죠 16mm 16mm 가지고 자 수분 조절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동회전 하시고 네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도 백파트에서 프렌트까지 그냥 길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굉장히 길죠 네 이 상태에서 16mm 근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스토카에 16mm로 네 길게 잡으세요 네 롱아이롱이 네 긴 이유가 있겠죠 네 두상의 각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해서 웨이브가 생겨요 짧은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긴 아이롱을 가지고 짧게 짧게 잡는 습관 버리시고요 그냥 길게 길게 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세 번째입니다 자 일제 잡고요 이렇게 해서 음 벌써 다 끝났어요 진머스타일 다 끝났고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중화 후에 저희 샴푸하고요 깨끗 챙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럭셔리하게 잘 나왔죠 드라이 건조하면 굉장히 예쁘게 나온 것 같지 않나요 또 예쁘게 건조해서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의 다 건조가 됐습니다 어때요? 예쁘나요? 네 이게 아이롱 펌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예쁘죠 이 상태에서 하나의 것은 아이롱 어때요?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? 굉장히 예쁘지 않아요? 네 우리 우리 중년들도 꽃이랍니다 이렇게 예쁘게 해두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여기에 어 마무리 제로는 여기 보시면 샤이니 왁스 있죠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열면 향도 괜찮습니다 네 스타일링 하실 때 네 샤이니 왁스를 여기 보시면 샤이니 왁스 샤이니 왁스에요 네 이 친구에다가 여기 보면 짜잔 네 액션 프리스탈 니키드 오일이에요 얘는 딥하지가 않고 라이트에요 굉장히 머리가 반짝반짝반짝하다고 할까요? 네 이 친구를 두 개를 저는 이렇게 믹스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그냥 살짝살짝 네 요렇게 어때요? 허리도 억실하게 예쁘게 생기죠 저는 이렇게 마무리할 때 이 친구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릴게요 원자님들이 요렇게 해서 또 우리 샴 그 뭐랄까 샵에서 응 지금같이 충분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피카앱 이렇게 아이론콤드가 굉장히 간단하고 쉽습니다 이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